아니요.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. 그런데 감 많이 넣어서 맛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소금 어디 있어요? 누나, 여기요. 소금 조금만. 소금? 그리고 또 다른 거 안 넣고요? 네. 맛술 한 큰술. 네, 여기다가 맛술 한 큰술. 부침가루로 버무려놨어요.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이거 간이 식이 난 수 같은데요? 간이 식이. 안정답니다. 괜히 많이 넣었다가 또 저기 할까 봐. 난 사실 그냥 그때그때 대충 눈떼 중으로. 오늘도 눈떼 중으로 해요. 이렇게 요리를 잘해서 너무 좋다. 이거 되게 훌륭한 버전인데.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넣을까 봐. 좋았어. 맛있을 것 같아. 전에 감 넣고 양, 양배추 넣는 게 되게 신의 한 수 같은데. 그러면. 나도 이거 잘 정확하게 계량을 몰라가지고 눈떼 중으로. 1대1. 자, 물. 그냥 하면서. 그냥 하면서. 그냥 하면서. 그냥 하면서. 간장. 그냥. 그냥. 와플을 지금 해본 적이 아예 없어가지고. 뭔지 모르겠네. 그 정도 하고. 생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. 그리고 뭐. 청주? 응. 청주는 얼마야? 청주. 이거 식을 넣는 거 왜 넣는 거예요? 청주. 청주. 크로플이 맛있는 이유가 후터가 많이 들어가는데. 기름진 거? 네. 바삭바삭해지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. 아, 그런 거 좀. 이렇게. 그리고. 이렇게 기름씨를 잘해서. 그 다음에. 이렇게 버터를. 아. 큰 볼. 볼. 생. 야. 계속. 내가 이거를 이렇게 넣고. 이렇게 넣고. 저거 있고 계란이 치고. 아니야. 버섯도 넣는 건가? 버섯 잘라야 돼요. 여기다가 계란을. 응? 너무. 흰자 너무 많이 하면. 저거 있을까? 흰자 반 정도만 해서. 아. 힘들었지. 그래서 원래 여기 반죽에다가 원래 계란을 넣고 하는데. 그러면 약간 계란 비린내가 날 때도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. 하는 건데. 한쪽 면만 하면 되는 거예요? 응. 한쪽만. 편한 고추 좀 넣고 얘를. 아, 기가 막혀. 뭐지? 클로즈? 클로즈. 이거 뭐지?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. 이제 덮고. 약불인데 괜찮아요? 약불. 약불 하는 거 맞아요? 응. 약불에. 나는 한 7분 정도 하니까 덥는데. 아,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떤 맛이나 나나? 그 맛이 없을 수가 없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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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